회화 3. 세 단어입니다. 자, 꼭. 경성입니다. 조사로, 네, 뭐뭐한 적이 있다. 동사 뒤에 붙습니다. 한자는 진할과자의 약자입니다. 네, 조사일 때는 경성, 꼭. 자, 동사로 쓸 때는 사성으로 바뀌어요. 꼭, 꼭. 네, 동사일 때는 지내다, 보내다 라는 뜻이 되고 이 과에서는 조사로 쓰였습니다. 경험조사, 뭐뭐한 적이 있다. 네, 동사 뒤에 놓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 뒤에 놓여서 칸 뒤에 놓여 볼게요. 칸, 꼭. 본 적이 있다. 취고, 가본 적이 있다. 출고, 먹어본 적이 있다. 네, 조사입니다. 경험조사, 뭐뭐한 적이 있다. 베이징 카오야. 베이징 카오야. 자, 카오는 굽다 라는 뜻이고요. 야는 오리 앞자입니다. 자, 세 중에 갑을 오리로 봅니다. 중국인들은. 구운 오리예요. 구운 오리구이, 베이징 카오야. 원래 난징 카오야였습니다. 명나라 주원장이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하면서 오리고기, 당시 난징에서 유행했던 오리고기도 함께 베이징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즐겨 먹는 궁중 요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네, 원래는 난징 카오야였어요. 네, 베이징 카오야. 명나라 때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카오야. 북경 오리구이. 베이징 덕이라고도 부릅니다. 패킹 덕이라고도 하고. 명찌이. 명찌이. 네, 유명한 요리죠. 카오야 시. 베이징 더 명찌이. 카오야는 베이징의 유명한 요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네, 명찌이. 유명 더 판찌이. 유명한 요리. 명찌이. 명찌이. 하우치. 하우치. 자, 먹기 좋다. 다시 말해서 맛있다. 라는 형용사입니다. 하우치. 헌하우치. 네, 카오야. 헌하우치. 자, 카오야는 맛있습니다. 자, 맛이 없으면 부하우치 하면 되겠죠. 인깨이. 인깨이. 자,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조동사입니다. 인깨이. 추이. 마땅히 가야 한다. 인깨이. 간시에. 네, 마땅히 고마워 해야 한다. 인깨이. 니 인깨이 라이. 당신은 마땅히 와야 합니다. 네, 도리상 해야 한다. 라는 조동사입니다. 정. 정. 네, 동사로 맛보다. 라는 뜻입니다. 정. 단음절 동사 중첩시키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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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아 형식으로 중첩시킵니다. 동작이 걸리는 시간이 짧고 어감이 부드러워져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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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 미치고 베이징 카오야 마? 워하이 메이치고 너. 카오야 시 베이징드 명찬. 헌호지. 자만 인가이 취 창의 창. 회화 3. 회화 3입니다. 박대한과 이수영이 베이징 카오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세히 대답. 니 추고 베이징 카오야 마? 니 추고 베이징 카오야 마? 워하이 메 추고 너. 워하이 메 추고 너. 카오야 시 베이징 더 명찬. 헌호지. 카오야 시 베이징 더 명찬. 헌호지. 자만 인가이 취 창의 창. 자만 인가이 취 창의 창. 박대한이 이수영에게 베이징 카오야, 베이징 덕, 패킹 덕이라고도 부르죠. 베이징 카오야를 먹어본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자 동사 뒤에 구호가 왔습니다. 무슨 조사? 경험 조사. 해석은 뭐뭐 한 적이 있다로 합니다. 당신은 베이징 카오야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워하이 메 추고 너. 자 하이 메이너 무슨 뜻인가요? 아직 뭐뭐 한 적이 없다. 아직 먹어본 적이 없는걸요. 베이징 카오야를 먹어봤으면 워추고 베이징 카오야. 자 하이 뒤에 부정문이 오면은 해석을 아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네 아직 먹어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먹어볼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카오야 시 베이징 덕 밍 차이. 헌호지. 자 카오야는 베이징의 유명한 요리입니다. 헌호지. 맛있어요. 자 문. 네 담원을 포함한 우리죠. 워먼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문 인깔이 쥐 장이 장. 자 인깔이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도리상. 쥐 마땅히 가서 장이 장. 한번 맛보아야 한다. 우리 한번 맛보러 가야 해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당신은 베이징 카오야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니 추구 베이징 카오야마? 니 추구 베이징 카오야마? 나는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안 먹어본 걸요. 아직 안 먹어봤어요. 카오야는 베이징의 유명한 요리로 아주 맛있어요. 카오야 시 베이징 더 민차이. 很好치. 카오야 시 베이징 더 민차이. 很好치. 우리 마땅히 맛보러 가야 해요. 우리 한번 맛보러 가야 해요. 자 문 인깔이 쥐 장이 장. 자 문 인깔이 쥐 장이 장. 니 추구 베이징 카오야마? 제가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요. 카오야 시 베이징 더 민차이. 정말 맛있어. 자 문 인가이 쥐 장이 장. 니 추구 베이징 카오야마? 제가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요. 카오야 시 베이징 더 민차이. 정말 맛있어. 자 문 인가이 쥐 장이 장. 학습 포인트입니다. 동태조사 꼬 인데요. 이 동태조사 꼬는 동사 뒤에 놓여서 경험을 나타냅니다. 뜻은 뭐뭐 한 적이 있다 로 해석합니다. 부정문은 메이요 입니다. 자 예문 볼게요. 워 치구어 쥔구어 찰이. 치구어 동사 뒤에 붙었습니다. 경험을 나타냅니다. 먹은 적이 있다. 먹어본 적이 있다. 나는 중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워 치구어 쥔구어 찰이. 워 칸구어 징쥐이. 칸 동사 뒤에 고어 경험조사 붙었습니다. 본 적이 있다 로 해석합니다. 뭘 본 적이 있어요? 징쥐이. 경극. 네. 패킹 오페라 입니다. 워 칸구어 징쥐이. 나는 북경극. 경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정문 볼게요. 워 하이 메이 추구어 장청. 동사 뒤에 고어가 붙어서 경험인데 매이요 부정문입니다. 아직 만리장성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워 하이 메이 추구어 장청. 긍정문은 워 추구어 장청. 부정문은 워 메이 추구어 장청. 형용사 하오 추는 하오 플러스 동사의 형태로 쓰여 먹기 좋다 즉 맛있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비슷한 형태의 형용사를 보면 하오 칸 보기에 좋다 예쁘다 요. 하오팅 듣기에 좋다 목소리라든지 이름이 예쁘다. 니 더 민지 헌하오팅. 하오팅. 마시기에 좋다. 액체 종류입니다. 차 라든지 커피 술 종류. 헌하오팅. 하오팅. 하올. 놀다 입니다. 놀기에 좋다 재미있다. 헌하오팅. 마지막 학습 포인트입니다. 조동사 인까이와 야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까이와 야오는 뭐뭐 해야한다 라는 의미인데 야오는 뭐뭐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강제성을 띠는 반면 인까이는 도리상 인간적으로 마땅히 뭐뭐 해야한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예문 보면 워먼 인까이 간 시에 워먼 더 후무 우리는 인까이 마땅히 간 시에 감사해야 합니다. 워먼 더 후무 우리의 부모님께 다시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네 도리상 뭐뭐 해야한다 인까이입니다. 워먼 인까이 간 시에 워먼 더 후무 자 반면 야오로 보겠습니다. 현재 워야오 쥐 상크 현재 지금 워야오 쥐 나는 가야합니다. 가지 않으면 안된다 강제성이에요. 나는 가야합니다. 뭐하러? 상크 수업하러 지금 나는 수업하러 가야합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워 인까이 쥐 하게 되면 나는 도리상 가야합니다. 라는 의미를 띠고요. 워야오 쥐 하게 되면 나는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는 가야합니다. 라는 강제성을 의미합니다. 중국어 요이 쥐화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다오 장청 부다오 장청 부다오 장청 부다오 장청 부다오 장청 이 말은 중국의 초대 주석 마오저동이 한 유명한 말인데요. 일종의 비유법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초지 일관을 해야 사내 대장부 라는 뜻이고요. 나는 험난함을 뚫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글귀입니다. 니 츠고 베이징 카오야 마? 워하이 메이 츠고 너. 카오야 시 베이징 데 미인 찰. 헌허쥔. 잠만 인가이 쥐 창이 창. 니 츠고 베이징 카오야 마? 워하이 메이 츠고 너. 카오야 시 베이징 데 미인 찰. 너무 맛있어. 쪄쥐. 쪄쥄쥄쥄쥄쥄. 카오야 시 베이징. 마이 츠고 베이징. 마이 츠고 베이징. 아멘